2월 18일 화요일 친구를 위험하게 만든 왕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내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셨느냐 다니엘 6장 20절 다리오 왕은 똑똑한 다니엘에게 중요한 나랏일을 맡겼습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신하들은 그의 잘못을 찾아내어 쫓아버리려고 했지만 아무런 잘못이나 흠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신하들은 왕을 설득해 30일 동안 왕 외에 다른 신이나 사람에게 기도하면 누구든지 사자굴에 넣자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이후에도 다니엘은 늘 하던 것처럼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창문을 열고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기다렸다는 듯이 못된 신하들은 다니엘을 왕 앞으로 끌고 갔습니다 왕은 마음이 아프고 속이 상했습니다 신하들에게 속아서 다니엘을 위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왕은 하루 종일 다니엘을 구할 방법을 찾으려고 애를 쓰다가 할 수 없이 법대로 다니엘을 사자굴에 넣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구해 주실 거라 말했던 왕은 밤새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제대로 쉬지도 못했습니다 안절부절 걱정을 많이 하면서 열심히 기도했을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새벽에 왕은 급하게 사자굴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무사한 것을 확인한 왕은 뛸 듯이 기뻐하며 다니엘을 당장 사자굴에서 꺼내주고 나쁜 신하들을 대신 잡아 넣으라고 명령했습니다 자신이 높아지는 데만 정신이 팔려 사랑하는 친구를 어려움에 빠뜨리는 일은 결코 없어야겠습니다 재림신앙 이음 안산교회 기노엘 아가를 위해 함께 기도해 주세요